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전주 MBC를 통해 발표됩니다. 전주 MBC는 전주시 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에 전주 MBC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 뉴스를 통해 공개하고 이후 정규 뉴스를 통해 자세히 보도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주을 후보자 등록 이후 처음으로 전주을 지역구민에게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로 후보자별 지지도와 향후 선거 판세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